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5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와 다짜고짜 허벅지를 찔렀고 상대방이 또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발로 차 칼을 빼앗았는데 이걸 폭행죄로 본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내 집, 내 땅이나 차량에 침입한 사람을 총기 등으로 사살한다 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17세기 영국 판사 에드워드 코크가 집은 자신만의 성이며 그곳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고 판결한 캐슬독트린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당 방위의 토대가 됐죠. 9년 전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빨래건조대로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있었던 논란인데 아직도 그대로죠. 형법 21조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당한 이유를 두고 해석이 참 까다롭습니다. 경찰도 상대가 멈춘 뒤에는 공격하면 안 된다. 상대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전치 3주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등등 8가지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는데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상대가 정말 공격을 멈춘 건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전치 3주를 받을까 2주를 받을까를 따지면서 대처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Stand your ground.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의미의 이 말은 광장이나 쇼핑몰, 전철역 같은 곳에서 치명적 위협에 맞닥뜨리면 총과 같은 무기로 대응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결에 따르면 우린 묵지마 살인 같은 일이 일어나도 도망만 가야 하고 도망치지 못할 때라도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쌍방폭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충포한 범죄는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데 검경과 법원은 살겠다고 정한 사람에게 쌍방폭행이나 들이대고 있으니 역시 우리 법은 가해자 편이 많나 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급박한 순간에 계산해서 맞서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